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죽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에 흘린 새 원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사랑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고루가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셔서 이 진설된 떡과 포도죽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죽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천국의 식탁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앙으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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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박진희